안녕하세요. 저는 알파이입니다. 이벤트 DC와 이벤트 질문입니다. 이쁜 동네인 것 같고 이쁜 동네인 것 같아요. 워싱턴 DC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것? 스파이더맨에 나온 타워 있는 곳을 가보고 싶습니다. 이번 시즌 룸메이트? 플로라입니다. 플로라에게 한마디? 설거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일 좋아하는 영웅? 겐지입니다. 오버치 1대1로 휘어잡을 수 있는 팀원?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버치1 대 오버치2? 오버치2 나의 룸모델? 플랫학 플랫학에게 한마디? 포지션 변경했는데 응원합니다. 작년 시즌5에 제일 자랑스러운 추억? 플레이오프 진출하는게 제일 자랑스러웠습니다. 나의 장점? 집안일을 잘합니다. 나의 단점? 재미가 없습니다. 다른 팀에서 친한 프로? 전 발리한테 있던 베키 베키에게 한마디? 열심히 좀 해라. 올해 나의 목표? 플레이오프 진출?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? 이번에 워싱턴에 들어오게 되어서 기쁜데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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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